아, 새우 많이 봤는데. 알았다. 고마워. 저놈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장문시간이 있었는데, 예를 들면 국민학교 때는 좋은 친구들과 잘 지냈는데 이제 중학교에 와서 다 헤어졌다. 중학교 못 가는 사람도 있고, 문화중학교도 가고 그거나 나는 그때 경주여중으로 다닐 때 그런 거를 장문에 썼거든. 1등. 그래, 장문도 잘하지. 노래를 97점 받았다. 내 노래를 못하잖아. 97점이나 맞았대, 아빠. 딴 사람은 저보다 100점 맞는데 고기 필요 맞아. 100점? 뭐라고? 딴 사람은 저보다 100점 맞는데 고기 필요 맞아. 30점 정도 마십니까? 나는 relationshipし ZOO George 우리 가사 캠프 vodka 아니 받아,ый mature약을 못 하다가 우리 가사 캠프 vodka 아이髄 king 공부 잘했다는 뜻이야. 알았다. 학교에서 몇 방이었어요? 학교에서 내가 항상 1등 했다니까. 거짓말이 요만큼 나왔네. 1, 2, 3학년까지는 일본말을 잘 못해. 아니야. 한국말을 못해. 이문학교를 다녔어. 해방되기 전에. 해방되고는 코비아의 코비아의 손에 코비아의 코비아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